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보면 한국 경제성장률만 이번에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협력기구인 oecd가 체계경제는 다 회복된 걸로 예상하는데 유독 항구만 툭 찍어가지고 뭐죠 체계경제회복기미에 대한 전망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놨는데 한국성장률만 쿡 찍어서 하향조정을 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1.6%로 넉 달 만에 더 낮춰버렸다. 반면 세계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 2.2%보다 0.4% 높은 2.6%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우스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세계경제성장률보다 여러분들 더 떨어지는 무역수지가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18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인데 언젠가 한번 다뤘다시피 전시의 보정금까지 합치게 되면 가계부채가 30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이 이런 부채간도 5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지금 5년째 빚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올 1월 달에 경상수지가 42년 만에 최대 적자를 내고 쌍둥이 적자까지 재정적자, 무역수위적자, 경상수위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인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에 연금계획하는 걸 보시게 되면 그 젊은 마크롱이라는 대통령 이름을 밀어붙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분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상황이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그런 멘탈리티나 리더십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야밀차게 못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뭘 하느냐 역대 정부가 해왔듯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 풀어서 절대 경제 못 살립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가 있으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경제 위기를 경험한 나라가 없을 것이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뭐죠? 빈곤 국가로 추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을 풀었으려면 경제를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마약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쓸데없는 것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썩은 부분에 여러분들 자원이 흘러들어간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구조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피를 흘리는 일이거든요. 그 피를 흘리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느냐 저는 30년 이상 정도를 이 나라의 진로를 진지하게 항상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날 연구직으로 시작해 가지고 중간에 개인 여러분들 일을 할 때는 관심을 끄지만 그래도 항상 훈련을 경제학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런 화두라는 것은 지워진 적이 없죠. 돈 풀면 안 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전반적 이름부터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런 고통을 미리 감내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봉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릴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는 고령화가 되진행됐고 생산계층은 확실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좋은 날은 다 있었습니다. 2012년대에 그리스가 재정위기로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의 조소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한때 엄청 잘 나간 나라였습니다. 지금 일본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한때 엄청 잘 나간 나라였고 이탈리아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구조개혁의 일상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잘라내는 것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그냥 내려앉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자원이란 것이 여러분들 그냥 썩은 부분이 있으면 썩은 부분으로 자원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원 자체가 그냥 낭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도려내면 그 재원이 마치 여러분들 뭐죠 해력이 순환되는 것처럼 생산적인 온도 쪽으로 계속 자원이란 배치가 되면 그 나라는 사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일본도 지금 주저앉는 거지 않습니까 돈 풀어서 절대 못 삽니다. 여기 나오죠. 당장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다 안 된다고 OECD는 경고했다. 그러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겁니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잘라내면 온 나라가 뭡니까 뒤집을 정도로 아우성을 지고 그냥 죽는다고 야단 내칠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노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 이런 공교육에 초등 중등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학생 수는 그렇게 줄어들고 쓸데없는 것을 잔뜩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내보내는 그야물로 써잘데없는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 내보내는데 그게 수백조 원 정도의 이런 돈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하나 이런 제도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못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수십 년 하고 이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지탱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인재들이 그냥 내수행 인재들로 그걸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니 학부형들은 그걸 알아차리고 그냥 의대를 보내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해결책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해결책을 벌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조의 계획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잘라낼 수 있느냐 망하게 할 수 있느냐 피를 흘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돈을 풀어서 나라를 못 살리니까 생산소를 향상시켰 때는 쓸데없는 데 여러분들 들어가는 돈을 줄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완성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지금 마크롱 보시기 바랍니다. 일 더합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 좀 더하고 2년 뒤에 여러분들 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여러분 국민들이 다 이랬어서 여러분들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버티지 않습니까 아베가 한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아베노믹스를 해가 여러분 아베노믹스가 결국은 뭡니까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면 경제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 박수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저 양반 정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면 세상에 어려운 국가가 어디 있겠느냐 결국은 뭐죠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많이 가는 길이 여러분들 보이는데 이걸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빚에 눌려가지고 나라가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냐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빚에 채권단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뭐죠 요구하겠죠 돈 좀 더 끄어줄 테니까 빚진 재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빚 너 그 빚 탕감을 빚을 좀 뭐 만기도 연장해 주고 이자도 좀 깎아줄 테니까 자 재정지출 줄여라 이야기죠 이제 그때 야단 법성이 나겠죠 한국은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정해진 길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매일 그냥 가는 길로 꾸준히 가는데 매년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다만 반도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눈을 좀 가려버린 겁니다 오늘 뭐 일부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oecd가 한국의 성장률만 여러분 낮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참 나라가 이리 됐냐 어떻게 계속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만 줄구장창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 여러분 등장하고 나서도 여소의 아대 국면이라는 것도 있지만 뭘 그냥 이따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좀 투자 의욕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어야 되는 너무 여러분들 기업 환경이 나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언젠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희한한 거는 그 흔한 돈들이 딱 불황이 되면 돈이 다 숨어버립니다 돈이 그래가지고 이지만이라고 하죠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혼쭐이 나고 망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그넨이 말씀하셨네요 시골학교 학생 수가 교직원 수하고 비슷한데도 학교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원이 그냥 투입되는 겁니다 지방교부금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원을 완전히 낭비하고 나중에 빚만 덩그러이 남아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교역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경고음이 오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